오늘 그 배런스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. 파이저과 그 다음에 7가지 이상 Cheap Healthcare Stock 이라고 나왔어요. 오늘같이 마켓이 이렇게 좋으면 살만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Wednesday, May 17th고요. 배런스에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, 9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VTRS는 가격이 좀 낮긴 한데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좀 높아요. 그리고 OGE, Organo는 1년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주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BMI, Bristol, Myers & Squibb은 1년 차트가 좀 다운입니다. 전반적으로. SIGNA는 그 유명한 보험회사죠. 지금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1년 동안에 마이너스로 앞에서 띠륙 감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C&C는 그 유명한 보험회사입니다. 여기서 그 메디케어 이라든지 여러가지 보험회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Pfizer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 같이 제가 1년, 그 다음에 5년 되면 맥시멈으로 이렇게 한번 차트를 잡아 봤는데요.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를 않아요. 비즈니스를 크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유명한 Gilead 가 있죠. Gilead 는 전반적으로 High Up 인데요. 아직도 Barron 에서는 아, 나 약하다. 더 뛸 것이다. 엠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엠진도 좋은 회사죠. 그 다음에 LH 는 그 Laboratory Holding 인데요. 1년 프라이스를 보면 아직도 덜 뛸 가망이 있다. 이렇게 이렇게